너무 맛있다 그치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고깃집이래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야 여기 뭐 어 근데 여기 묵도 파나봐 저기 이모 예 여기 묵도 팔아요 아유 우리 집 묵은 안파는데 엄마 아유 이게 말이 뒤집어져있노 아이고 아이고 놈놈놈 Phonton 어고isme 짱 아 backing 아니 어쩔 아 Mitgl bacon 역시 왜왔어 내가 기니까 whisky 근데 Jugend 이 거 해 아니 이 건물이 내 거야 뭐 또 다 짓거래 야 coisas 아 소미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소미씨 어떻게 고기 맛은 괜찮으세요? 아우 근데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 와인 삼겹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되게 비싼 고기인가 봐요 에이 이게 뭐 비싼 고기야 딱 봐도 냉동고기잖아 이거 안 좋은 거야 맞아요 소미씨 이 와인 삼겹살 고기값 얼마 안 해요 대신 숙성시킨 와인이 1억짜리 소미씨 맛있는 고기 드시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왜? 네 여자친구니까 네 어이 발음을 똑바로 해봐 네 뇌가 아니라 뇌 아 네 가만있어 소미야 오빠 봐야지 소미야 오빠가 이거 고기 잘라줄게 알았어 자 고기를 이렇게 쏙둥쏙둥 아 오빠 이게 뭐야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지금 뼈에 살이 다 붙어있잖아 고기는 결대로 잘라야 맛있는 거야 아이고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뭘 그냥 대충 잘라 먹자 아니야 이렇게 잘리면 안 돼 주영아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프겠다 아유 잠깐만 나와있어봐 아 아 이 고기라는 게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한번 잘라볼게 아 뭐 하려고 불안한데 어머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제 불안한데 멋있다 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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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메스로 잘라? 어 그래요 오 돌별 제거 오 돌별 제거 네 제거 오 돌별 제거 이미 완료 석션 아아아아 나 놀고있네 진짜 김선생님 육즙이 부족합니다 뭐 침착해 침착하고 근처에 있는 대형 정육점에 연락해서 RH 마이러스 육즙 수여를 알겠습니다 RH 마이러스 거기 정육점이죠 RH 마이러스 육즙 있습니까 닭피는 무슨 이거 돼지고기야 닭피는 뭔 소라인가 그만하 뭐 하는거야 이게 야 뭐 뭐 했다구 이렇게 헐떡거려 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봤어 뭐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마 어디야 제가 소비야 뭐하는거야 소비야 가만있어 소비야 소비야 오빠가 맛있게 쌈 싸줄게 자 이렇게 상품에다가 상품에다가 자 이게 뭐야 마늘쌈이잖아 아하하하하하하 퇴근아 여자는 그렇다 아무리 친구같은 관계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소비씨 그거 말고 이거 드세요 잠깐 이거 혹시 마늘쌈 아니에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이거 마늘쌈 맞아요 뭐라구요? 소비씨 마늘 위한 쌈 소비를 위해서 소비씨의 쌈싸먹어를 위해서 쌈싸먹어를 위해? 쌈싸먹어를 위해 이제? 뭐하는거야 이게 됐어 소비야 이거 먹지 말고 내가 맛있게 오빠가 다시 맛있게 쌈싸줄게 퇴근아 잠깐만 너 쌈싸줄 사람이 필요한구나 쌈싸주는건 이분이 전문이지 마님 보쌈에 간 돌서 데리고 올게 아니 그 보쌈이 아냐 Firma toute서 한 양으로 못한다 인간 진짜 쌈싸주는건 이분이 최고지 맨발에 기봉이 데리고 올게 뭔 소리야?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더 더 더 더 하나 하나 올리고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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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너는 갈비찌 볼 때 이 성대모사를 연습해 갖고 다니니? 네! 내가 갈비찌 볼 때 조용! 됐어! 조용해! 그만해! 됐어! 나와! 아유 정말! 소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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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빠랑 맛있게 먹자 알겠어 근데 상추가 딴 거 없나? 상추가 다 시들었는데 여기 이모 상추 좀 주세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잠깐! 잠깐! 이모라고! 이모 불렀잖아 이모! 웨이터 이모! 이모 안녕하세요! 이모 여기 상추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거야? 상추ение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깻잎은 좋아하는데 깻잎! 스톱! 이모! 이모 사랑합니다! 나 지금 뭐라 시켜서? 뭘 이모 사랑해? 아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야 이들 왜 맨날 나와서 괴롭히는 거야 피훈아 많이 화났어 그냥 우린 널 위해서 됐어 뭘 위해 위하긴 야 내가 오늘은 진정으로 날 위해 줄 다른 친구들을 불렀어 진정 날 돋보이게 해줄 얘들아 피훈아 나와 멋지구나 멋지다 아유 좋았어 아주 멋있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멋있다 행동 하나하나가 소미씨 안녕하세요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먹을 수 있는 친구 영길입니다 영길이요 영길이요 아 영길이요 한 글자 차인데 참 이상하네요 소미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마음껏 드세요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아 정말요? 대신 고깃값은 소미씨가 써오세요 아 멋있구나 아주 예 제가 사야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뒤에서 쭉 지켜봤는데 너 소미씨한테 쌈 싸주더라 형규야 여자는 그렇다? 그 정도 쌈엔 절대 감동을 받지 않아 받았는데 감동 소미씨 제가 맛있는 쌈 싸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쌈엔 역시 손맛이죠 하하하하 멋있다 고기 아유 손맛 고기 고기 계속 고기만 어... 어... 고기? 잠깐! 너가 쌈을 쌀 때 쌈장은 안 넣을 줄 몰랐어 아, 손님에게 멋지구나! 아주 멋있다! 그래 우리 친구들 아주 멋지다! 소미 씨, 제가 싼 쌈이에요 드셔보세요 아, 잠깐! 제가 불러요! 제가 불러요! 고마워요! 이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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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우리 친구들 맛있다! 소미 씨! 네! 소미 씨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, 선물까지 감사합니다! 이건 뭐예요? 제가 쓰던 치실이에요 소미 씨가 잘 모르시는구나 치실은요, 남이 쓰던 걸 써야 덜 아픈 법이거든요 소미 씨, 치실의 사용법을 알아드릴게요 아니요 안 알아듣셔도 돼 얘들아 어? 좋다! 멋지다! 좋았어! 고기 넣었어 왕건이! 맛있다! 야! 소비야 이제 오빠를 봐봐! 오빠 잘생겼어! 야! 오빠 잘하네! 계획대로 됐다! 계획대로 됐어! 근데 지키윤아 좀 말려야 되지 않겠어? 왜? 아이 소비씨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? 저 고생하지 못하게 뭐 하는 거야? 아이고 야 치실질하는 게 다 똑같지 뭐! 야 니들은 뭐 얼마나 고생한데? 치실질하면 너네가 한번 해봐! 그럴까? 어 뭐야? 뭐 이상한데? 연주를 해 치실러! 멋있어! 치실러 연주를 해! 아! 아! 아!